그런데 근력운동을 오히려 많이 하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무거운 거 든다거나 우리가 용 쓴다고 하죠. 과도하게 힘을 쓸 경우에는 아드레나리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혈당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한 힘으로 운동을 하는 건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용 쓴지 맙시다. 이번에는 3위 과연 어떤 운동인지 영상 보시죠. 혈당 높이는 최적의 메뉴, 촬영장 밥차 등장이요. 혈당이 맛있다. 역시나 실험을 핑계로 열심히 먹어보는데요. 혈당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130이네요. 천천히 한번 산책을 하듯이 제가 촬영장에서 이렇게 쭉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보통 속도로 걸으면 혈당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걸었을 때 지금 혈당이 약간 떨어졌네요. 보시면 천천히 떨어졌는데 109 떨어졌죠? 운동 전보다 혈당이 23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위는 바로 보통 속도 오래 걷기. 사실은 당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제일 많이 해서 저는 1, 2위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오래 걸었거든요. 제가 1시간 가까이를 걸었으니까요. 정말 보통 속도로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었는데 이렇게 많이 걸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저런 걸 많이 했잖아요. 1시간, 1시간씩 막 열심히 울면서 걸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발목만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천천히 걸어서는 크게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5대5로 비율을 맞춰서 했을 때 우리가 혈당이 떨어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혈당뚝 운동법 베스트5, 이번에는 2위. 지금 혈당 문제의 혈당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정말 혈당을 올리려고. 아, 일부러? 네, 일부러. 혈당을 올리기 위한 피나는 노력. 방이에요, 방이에요. 제 침실에 지금 놔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를 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터벌을 올렸는데요. 안 올랐어요. 보강도 인터벌. 3분을 타고 3분을 쉬었어요. 그래서 3세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축구 씨는? 짠. 뭐야? 2위는 그래서 보강도 인터벌 운동. 와, 이거 많이 떨어졌네요. 아니, 저 때 좀 두 가지를 놀랐던 게 저는 밥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배가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저거밖에 안 올랐나? 이게 조금 놀라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10분 동안 정말 전력으로 탔었어요. 그래서 인터벌 운동을 고강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3분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3분을 하고 해서 3세트를 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또 요즘에 당뇨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굉장히 좀. 유행하고요. 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고강도 인터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을 환자들에게 2주 동안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 가지 운동 중에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한 그룹에서 근육 세포에 안에 보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미토콘드리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정말 시간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짧은 시간을 둬서 많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을 빠르게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